이번에는 다섯번째 섹션인 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만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테이블 만들기하고 또 쿼리 만들기까지 하셨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불합격할, 실격할 요소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이블하고 쿼리를 잘 만들었는데 실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폼을 못 만들었다, 보고서를 못 만들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폼을 만들고 어느정도 왔고 만들어놓고 보고서도 어느정도 왔고 만들어놓고 데이터만 제대로 출력하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시험에 불합격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폼이나 보고서는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서 오탈 친다거나 쿼리에서 함수식을 잘못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그건 이제 가차없죠 조회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폼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 밑에 보지 않으셔도 강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가봅니다 만들기 이번에도 폼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테이블 만들기, 쿼리 만들기 다 디자인으로 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이용하느냐 보고서는 마법사를 씁니다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야 몇 번 해보면 익숙하게 되니까요 폼 디자인 누르시면 이러한 폼 바탕, 하얀 바탕이 나오고요 이 하얀 바탕은 폭을 16cm 이하로 맞춰줍니다 아 왜 16cm인가요? 선생님 하시는데 우리 A4용지의 폭이 얼마예요? 21cm죠? 여기에서 우리가 좌우 2.5cm씩 빼면 5cm가 되잖아요 그죠? 여백이에요 여백 2.5cm씩 뛰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폭이 얼마나 나오나요? 네 1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인 겁니다 교재는 15로 되어 있는데 16까지 늘려서 작업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이제 얘네 디자인 쪽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넣어줄게요 위에 보시면 컨트롤해 보시면은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자 얘는 텍스트 상자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계산식을 쓸 때 씁니다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레이블은 뭐예요? 이름표잖아요 그래서 이름 작성할 때 씁니다 아무 기능 없이 텍스트만 뿌려줄 때 씁니다 자 출신고에 자 여기다가 서울이 포함되고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과인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 글꼴 크기는 확대출력이라고 하고요 보통 기타 조건에 앞에서 보셨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타 조건에 얘네 16포인트로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16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보니까 인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를 약간 이렇게 줄여서 인에서 넘어가게 바꿔주고요 얘네 이 가운데 점이 중앙이거든요 얘가 16에 반이니까 8cm에 맞춰주시면 정확히 가운데에 맞춰줍니다 됐죠? 자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목록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록 상자를 만들어 줄게요 자 디자인 갑니다 찍어주시면 얘가 목록 상자예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제목 폭에 맞게 쭉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높이는 크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 앞에서 레코드가 몇 개 나왔어요? 조회할 때 두 개 나왔죠? 그럼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음?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법사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마법사가 되고요 자 또 다음 눌러주세요 우리가 뭘 쓸 거예요? 우리 폼에 있는 쿼리를 갖다 쓸 거잖아요 다음 우리 필요한 애들 다 들어갑니다 다음 자 정렬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우리 앞에서 미리 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점수에 내림차순 한다랬죠? 그래서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도 또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적용한다고 해서 뒤에 SQL에 오더바이가 나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쿼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열폭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놔두시고요 실제 이 폭과 출력되는 폭이 같게 나와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늘려서 이 경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 안에 그러면 틀릴 이유가 없고 잘릴 이유가 없어요 자 다음 다음 마침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수험번호라고 하는 레이블이 생기는데 얘는 딜릿해서 지워줍니다 목록 상자 더블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서 속성을 변경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우선은 이 위에 보면은 얘네를 열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열 이름을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 이름 있죠? 그래서 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닫기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더블클릭해 보시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검은색 선이 하나 있어요 요거 작업해 주겠습니다 자 디자인복이 이렇게 가시고요 얘네도 닫을 수 있거든요 닫고 선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쉬프트 먼저 누르시고요 찍 끌어서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 속성에서 딱 보면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선에 뭐 표시 형식 쭉 나오는데 높이 쭉 나오고 테두리 스타일 나오고 하는데 두께가 가는 선인데 2PT 정도 주세요 그럼 약간 두껍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를 자 너무 올렸어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시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선이 좀 짧고요 막 이런데요 무시하세요 그런 것까지 언제 맞추고 있니 그런 거는 감점 사항도 아닙니다 요정도 작은 거 가지고 됐죠? 요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선을 넣지 않고요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특수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우리 그림자라고 적용을 해주시면 요렇게 그림자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선을 그린 거니까 선으로 하시고요 다음 기출문제 쪽에 가시면은 얘네가 이제 이 그림자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좀 아까 보셨다시피 불필요하게 높잖아요 줄여주셔도 됩니다 적당히 근데 우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선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 특수효과 기본으로 갔네요 이게 기본이고 테두리 두께가 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가는 선으로 해주시면 다시 복구가 되고요 여기다 다시 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먼저 눌러야 직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 주시고요 약간 내려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가는 선이 아니라 뭐 2pt, 3pt 상관 없어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비슷하게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또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문이라고 해서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작성해 줍니다 쭉 크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문 요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이 SQL문을 넣어 줘야 되는데요 SQL문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우리 이거 조회하는 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폼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기 보기에 보면 SQL보기라고 보이시죠? 아니면 요쪽에 SQL보기 보이세요? 요거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합니다 자 폼에 가셔서 아래쪽에다가 이것도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레이블로 넉넉하게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가 테두리가 지금 너무 크잖아요 제가 너무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선이 보니까 파선이에요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보니까 테두리 스타일 투명되어 있는데 얘는 파선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0으로 넘어오면서 좀 귀찮아진 게 뭐냐면 글꼴 색깔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A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이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주세요 됐죠? 자 이 선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 색깔이 있는가 보자 테두리 색깔 나오는데 이것도 검은색으로 약간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서 완성이 다 된 거예요 닫기 눌러주고 얘 눌러주고 얘도 닫아 주시고요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100점이에요 선생님 문제는 얘네가 붙어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면 우선은 합격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제가 맞춰주고 싶은데 맞추세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리고 얘도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 크기가 맞춰져요 그래서 약간 늘려주는 게 팁입니다 그 이유는 출력 컴퓨터마다 또 작업 컴퓨터마다 글꼴들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얘네가 이걸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이 문자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주는 거예요 팁입니다 이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폼 만들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쭉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기는 아마 15cm로 돼 있는데 16cm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그려주고 우리 목록 상자를 이용을 해서 쿼리2에 있는 거 가져다가 넣고 정렬도 해주고 여기에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뭐 한 거죠? 열 이름 표시한 거죠 열 이름 표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감점 상황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블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설정하는 건데 여기에 그림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는 그림자가 아니라 선이 있어 가지고 선을 그렸어요 교재는 이거를 그림자라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SQL 보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게 목록을 만들었고 아래쪽에다가 레이블 또 그려 가지고 붙여 넣고 여기 얘네들에 대한 성식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글꼴 색깔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페이지 설정을 미리 하고 갈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아예 인쇄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폼 실행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의 인쇄 미리 보기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 시켜주시고 페이지 설정 갑니다 자 위쪽은 단위가 얘는 밀리미터예요 주의하세요 60이고요 왼쪽 25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할 거 없어 왜? 아래쪽이나 오른쪽은 어차피 왼쪽 기준으로 맞춰줬고 우리가 디자인 하면서 이미 좌우 여백을 감안해서 16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설정을 하니까 선생님 얘가 음영 색깔이 표시되었는데요 정상이에요 아셨죠? 이거 아주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오더바이 잘 나왔죠? 식 잘 나왔죠? 다른 거 필요 없죠? 그죠? 밑에 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교재는 그림자로 돼 있네요 우리 그림자로 수정을 할까 봐요 이게 시험 문제가 각각 이렇게 선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 뭐예요? 그림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모두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림자 하시고 테두리 색을 바꿔주게 되면 얘네가 테두리 색을 바꿔주게 되면 이 그림자도 약간 두껍게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테두리 두께는 뭐 1pt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그림자 자 이렇게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면은 우리 문제 나오는 대로 그림자가 나오게 되고요 얘 그림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테두리 색깔을 두껍게 해주시면 돼요 진하게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자를 주고 나니까 여기에 스크롤이 생겼죠? 이거 출력하면 표시는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제 그림자 영역 때문에 얘가 스크롤이 표시가 된 건데 이거를 해제할 때는 간단해요 얘를 선만큼만 좀만 늘려주세요 왜? 그림자 색 때문에 안에 영역을 먹어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한 거 같아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 아래쪽 하는데 나머지 위쪽하고 왼쪽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폼은 손에 익으면 아주 쉬워요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이거 열 번만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에 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